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랩런트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랩런트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랩런트의 문화참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다윗이 악기를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갔다 수금을 탈 때에 사월왕에게 왔던 악령이 떠나갔다 실제로 시대마다 복음 가진 랩런트가 일어날 때 그 시대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복음 문화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회복되면요 이걸 지금 창세기 3장 때문에 놓쳐버린 건데 다 빼앗겨버린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유일성의 복음 운동에 다락방 전도단체를 일으켜서 지금 복음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 이게 회복이 돼요 문화가 회복이 돼요 문화를 정복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문화 정복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라는 말 속에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에 복음 가지고 모든 세상을 보는 눈들이 열려야 되고 정립이 돼야 되고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이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누리 축복이 회복되는 거 영적인 성령 충만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말고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에 진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완전히 답났잖아요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왜냐 이 복음을 말하는 게 이 복음 놓쳐가지고 우리 민족이 다 망했다 지금 로마 속국 돼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그랬지 않느냐 하고 계속 얘기했다니까 죽을 줄 알았다니까 그만큼 복음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내 형제를 살릴 수가 있고 복음만이 오직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 답이 났기 때문에 자기 목숨 죽는 것보다도 이 복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론 났기 때문에 영적 서미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증거가요 예수님께서요 성경 어디에도 보좌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표현이 나온대요 딱 그 한 곳에만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 얼마나 그 일을 기뻐했는지요 그래서 서대반이요 그 돌에 맞아갖고 고통스러워야 될 그 현장에서요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렘런트들이요 이 복음에 진짜 답이 나야 돼요 영적 서비스로 진짜 올라서야 돼요 그래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근세와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래 주셨던 그 기능들이요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재되어 있던 거 불신자들도요 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 모르고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답을 얻어버리면 기능이 다 막 살아나서 지금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진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능 원래 주셨던 이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와 함께요 기능 가지고 이제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와 성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 랩런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시대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바꿔버려요 그 시대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다니엘 한 명이 응답받으니까요 이 왕이 나서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완전히 문화를 바꿔버리다니까요 여러분들요 굉장한 거죠 다윗이 한 시대의 문화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요셉이 애굽의 문화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뭘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주시게 돼있으니까 뭘 할까를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지 말고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 서비스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도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조금 파고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쭉 기도하고 인도받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다 살아나게 돼있다요 아멘 아멘 저는요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제가 좋은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 안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생들이 많이 없으니까 1학년 2학년 같은 반 3학년 4학년 같은 반 5학년 6학년 같은 반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세 분 계신 거예요 1,2학년 담임 2,3학년 3,4학년 담임 5,6학년 담임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5,6학년 담임이 선생님이 음악을 제대로 못해 이분이 음악에 소질이 없어 그래갖고 맨날 음악 시간에는 맨날 역사 이야기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그게 좋아가지고 역사 얘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가짜 역사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얘기해주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하는지 있잖아요 그거 듣고 있잖아요 음악성이 그때부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음악성이 없어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음악 찬양 좀 했지 있잖아요 음악성이 없어요 과연이 찬양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와 찬양 잘한다 늘 느끼는 게요 찬양 잘한다 어떻게 정확하게 저렇게 곡을 톡톡톡톡 해서 잘 부를 수 있을까 나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따라 부르고 찬양은 하도 많이 부르니까 익혀져가지고 부르는 거지 악보 보고 부르라고 하면 못 부릅니다 진짜 그만큼은요 찬양을 잘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게 달란트다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와버리면 잘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 있다니까요 근데요 처음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래갖고 먹고 살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처음 복음을 전한 나라가 미국과 유럽 쪽의 네덜란드 성교사님들 또 독일의 성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독일의 성교사는 독일의 성교사도 왔었어요 어쨌든 이게 처음 기독교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가지고 온 성교사님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 서양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먹고 살 게 없을 만큼 가난한 그 시대에 딱 서양 성교사님들이 딱 들어와서요 복음과 함께 뭘 가지고 왔냐 하면 문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문화를 그래서 그때는요 기독교 문화가 앞섰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앞서가는 문화는 기독교에서 나왔다니까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교회 와갖고 문화를 배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오히려 문화가 훨씬 앞서가 그 세상 문화가 귀신 문화가 훨씬 앞서가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힘이 복음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희미하고요 복음도 없어지고 문화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한국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랩런트로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있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야든 간에 최고가 되면요 그 사람이 문화를 주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게 꼭 음악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도 그렇고요 지식도 그렇고요 모든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요 그 사람을 닮아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뭐를 최고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얘기가 되는 게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나왔고 TV예요 쉽게 말하면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나왔고 청소 잘하는 사람 딱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니 우리 늘 하는 다 청소할 줄 알잖아요 아이씨 참 청소 못하는 애들도 있긴 있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청소는 다 할 줄 알잖아요 여자들이 밥은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요 똑같은 밥을 하는데 전문성 있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요 완전 전문성 있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기가 막히게 너무 장리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청소만 잘해도 이게요 막 많은 기능 많은 실력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있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말씀을 붙잡고 이 비밀을 딱 붙잡고 우리 랩런터 데이 진짜 도전해요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이 목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글을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글의 글이 시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10편이 다윗이 지은 시가 10편이에요 반틈이 넘어요 10편이 총 몇 편인지 아십니까 어 그렇지 150편입니다 150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근데요 다윗의 10편이요 73편인가 74편인가 그래요 뭐 이거 뭐 어떤 거는 이게 다윗이 지었다 안 지었다 이런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73편 74편 이 정도 돼요 다윗이 반틈을 있잖아요 다윗이 지었다니까 이게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보금을 깊이 누리면서 그걸 시로 지어갖고 막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남겼는데요 그게 성경에 들어와 있다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악기를 꼈다니까 하프를 키우고 있잖아 수금을 키우고 있잖아 목동으로 있으면서 계속 연습한 거예요 어? 가연아 계속 연습한 거예요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있잖아요 다윗은 나중에 장군이거든요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목동으로 있을 때 참 양을 지키면서 있잖아 그리고 양 지킬 때 돌 던지는 그 기술 얼마나 전문성 있게 던졌는지요 생을 걸고 있잖아 계속 연습해갖고요 백발백조 그렇게 짐승이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돌 맞는데요 아무리 맹수라도 있잖아요 돌이 콱 날라와서 막 때려 부르는데 어떻게 가까이 옵니까 그만큼 있잖아요 목동으로 이 다윗이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삶입니다 대부분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 자기가 음악인이면 음악하고 삶하고 다릅니다 대부분이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음악인이면 미술인이면 음악하고 자기가 사는 삶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작품을 남기는데 삶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음악하고 삶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에도 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압니까 여러분들 사슴 노천명시 우리 교과서에 나와서 하도 시가 예뻐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이렇게 나와요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노천명의 사슴 근데요 그 노천명시가 삶은 좀 안 좋았거든요 일본 앞잡이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막 그러니까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성격도 곧고 이런 사람인데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요 뭐 일본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스릴 때는 일본 편에 딱 붙었다가 또 나중에 일본이 금방 무너지고 나니까 또 이쪽에 왔다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시는 좋게 만들어내는데 삶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계를 못 기우고 결국 자살하고 무너지고 하잖아요 근데요 다윗은요 자기 삶하고 쉽게 말하면은 음악이나 시나 이런 것들이요 딱 맞았다니까요 딱 맞았어요 여러분들 랩런트가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결국은요 자기가 하는 일 업 그 다음에 기능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삶하고 있잖아요 신앙하고요 이게 싹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자기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에요 이렇게 돼야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있잖아요 다윗이 진짜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이거는요 불신자들도 아는 시라니까요 불신자도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뭐 이러면서 진짜 아름다운 하십니다 근데 이 안에 또 복음이 깊이 담겨있거든요 근데 복음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이러면서 있잖아요 불신자들한테도 파고드가는 그런 시들을 만들고 이게요 다윗이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응답받은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세 번째 실질적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단순히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음악 가지고 있잖아요 악한 신 악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전문성과 함께 영성을 딱 갖추고 있었다니까요 이게요 그리고 여두둔 그리고 해만 이 사람들이요 성가대 대장입니다 그래갖고요 성가대만 해갖고 있잖아요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 각종 악기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이 크고 작은 일에 예배를 섬기고 막 이런 가능한 것들이요 여러분들 의미와 중요성을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는요 이게 작은 일이 없다니까요 아주 큰 교회에서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찬양대도 잘 돼 있고 음악 하는 사람들도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있잖아요 나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그 일에 헌신하고요 여러분들 이게요 랩런트 때부터 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 하늘 때는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람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있잖아요 시를 짓고 악기를 놓고 돌 던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다윗은 심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거의 딱 준비가 되잖아요 회기 전에 3,5일이 와서 머리에 딱 기름 부었을 때 요하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랩런트 때 여러분들 지금 조금씩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배경이 바리세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바리세인들 하면 되게 있잖아요 아주 나쁜 놈들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지만요 이때 그 시대에 바리세인이라고 하면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바리세인들 바리세 이게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숨기려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입니다 그렇게 있잖아요 이 바리세인이다 이 말은요 굉장히 굉장히 그때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요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거 다 합격한 사람 이 정도의 어떤 엘리트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리세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가말리엘 라비 그때 최고 앞서가는 라비 중의 한 명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앞으로 차세대 지도적감이었다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도시 다수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바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복음 없을 때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막은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전도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엘리트적인 기질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요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하 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깊이 있게 깨닫고 있다는 게 막 깨달아져요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글을 쓰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아주 엘리트적인 기재를 가지고 있었어요 훈련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렇겠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제자 훈련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디모델 이런 제자들 디도 이런 제자들 그리고 있잖아요 중직자들 중에 가이오 같은 제자들 뭐 하여튼 버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들 많은 제자들 로마서 16장에 로마서 로마 보금화의 주역들 제자들 다 세웠다니까 바울이요 이런 훈련들을 잘 시켰다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을 이 보금 속에 딱 들어오니까요 보금으로 딱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그 전부 다 전도하는데 다 세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가문 배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있잖아요 보금 속에 딱 들어왔고 진짜 이 축복 속에 딱 들어왔버리면 나중에요 전도하는데 다 세임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바울은요 순회전도를 많이 다녔죠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문화와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르다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언어 이런 기능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해왔고요 성교사로 다 현장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바울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랩런트 운동을 딱 한 거죠 이게 있잖아요 그 시대를 싹 살려버렸다 그 시대를 싹 바꿔버렸어요 나중에 자 세 번째 계획자들 중에요 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트 종교계획자 종교계획자 마틴 루트는요 음악인입니다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 여러분들 그 찬양 압니까 그 마틴 루트가 지은 찬양 그때 종교계획할 때 막 있잖아요 마틴 루트가요 이 막 95호에서 반박문 하고 있잖아요 천주교 쉽게 말하면 카톨릭으로부터 계속 공격받을 때 있잖아요 재판 받으러 가는데 누가 딱 이렇게 납치해갖고 저 성의 성구석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격을 막 번역하는데 사단이 와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이 루트가 찬양을 부르면서 막 영적으로 싸우고 계속 하도 사단이 와갖고 괴롭히니까 막 잉크병 집어던졌잖아요 그래갖고 그 잉크병이 벽에 싹 이렇게 묻어있었어요 유목사님이 그 가봤거든 저도 가봤거든 그게 루트성에 그래갖고 잉크병 자국 있는가 보고 딱 가니까 잖아요 없어 그 도둑놈이 그걸 뜯어갔어 하여튼 도둑놈들은 희한해 그런 것까지 뜯어갔어 어쨌든 있잖아요 루트가요 영적으로 싸우면서 가지고 있는 음악 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대를 막 바꿔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루트가 글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전에는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헬라어 성경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독일으로 일반인들 읽지 못하게 했다니까 옛날 그 중세시대 때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성경이요 카톨릭에서 검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 읽다가 잡히면요 사용당합니다 평신도들은 성경 절대로 못 읽겠다니까 루트가 그거 번역해갖고 독일어로 번역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거예요 성경 사람들이 다 읽어보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 그래갖고 불일 듯이 일어났다니까 이게요 성경 번역한 게 그게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입혔다니까 근데 딱 맞게 그때요 인쇄술이 딱 발전했어요 그전에는 뭐 처음다 이렇게 벗겼었잖아요 근데 그때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 모든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를 싹 바꿔버렸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거는 역사를 얘기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금운동이 시작 진짜 보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유일성의 보금이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과 어떤 문화의 변화를 익히는 그런 증거들을 랩런트에게 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준을 자꾸 보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수준에서 자꾸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약을 자꾸 부잡으라니까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그 시대의 문화를 활용해서 결국은 종교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작품으로 부르실 거예요 작품을 자꾸 남겨라 작품을 자꾸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재영이가 연극하잖아요 앞으로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보금적인 연극 이런 것 좀 만들어내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지금 뭐 그전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법도 그렇고 모든 분야 우리 나인이 4월달까지 나하고 약속했지 방송 만들어 영상 내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영상 짧은 영상 딱 만드는 거 보고는 우리 송구영신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짧은 영상을 한 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또 전문성 있게 대답을 하더만 이 메시지가 내게 돼야만 나오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거 맞는 말이지 그냥 대충 끌고 와갖고 하면 안 되고 그게 먼저 내게 되고 난 다음에 나와야 그게 진짜 작품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알았다 목적이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각 개인 개인에게 다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작품을 여러분들만 그래갖고요 글도 좀 쓰고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글을 자꾸 남기고요 너무 폰만 붙잡고 있지 말고 있잖아요 글도 좀 남기고 있잖아요 폰 속에도 여러분들 작품 남길 수 있는 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폰에도 그래갖고 메모장이나 이런 거 다 활용해갖고요 좀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바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잖아요 문화의식을 조금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문화에 끌려가고 있거든요 세상 문화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로 다 해야 되는 거 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게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거기에서 조금 객관적으로 벗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고 영적 섬시라는 걸 딱 자부심 회복하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문화를 생각하는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를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응답받아갖고 바꾸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어는 꼭 좀 많이 우리 프랑스였으니까 있잖아요 불어 여러분들 한국어 불어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영어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는 좀 계속 좀 공부도 하고 불어도 공부하고 언어를 조금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다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 우리 운동하고 안 친한 여러분들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듣기로는 누구누구 하고는 하여튼 수영도 시작하고 했다 하던데 하여튼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그리고 있잖아요 악기도 한 개 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깃따를 치든지 하모니카를 불든지 하모니카도요 진짜 전문성 있게 잘 불면 정말 듣기 좋아요 하모니카 잘 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왜냐 이게요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음악 생전 안 한 사람들도 술 마시면 손이 이렇게 막 올라가다니 땅실덩실해갖고 인간에겐 다 음악성이 있다니까 그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딱 그게 관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어떤 전문성을 갖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여기에 딱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좀 둬야 돼요 이런 일에 인생의 의미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의미를 딱 둬야 돼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복음과 함께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잖아요 딱 이렇게 의미를 좀 두고 있잖아요 뭘 하더라도 의미 있게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때부터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이미 랩런트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보장해놓고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전도와 성교 전도 문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릴 랩런트이기 때문에 랩런트 문화를 만들어내기 진짜 응답받아버리면요 만약에 프랑스에 나중에 RUTC가 딱 세워지고 RUTC 우리 프랑스 내에서 진짜 있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우리 RUTC 출신이고 우리 교회 출신이고 복음 가진 랩런트고 이러면요 결국은 그 영향력이 결국은 현장으로 가게 돼있다 앞으로 그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꼭 줍니다 이거는요 그 시대시대마다 그랬다니까요 시대시대마다 이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 운동을 힘 있게 해야 되면은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나타나게 돼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도로 창조되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은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제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영적 서밋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 서밋 회복하고 이제 현장 살리는 현장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문화 서밋의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